네, 독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. 7월 20일까지 신청하는 거. 그거 사업자들이 작년 매출 대비 올 3, 4월 매출 저조한 사람들. 저도 그 자료를 가져왔어요, 그래서.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저는 83번입니다. 아주 대전 그지 새끼들은 다 모였어요. 나도 그지고. 참 세상 사는 게 뭔지 주차장을 왔는데 주차장이 많자에다가 지하주차장은 많자고 옆에 공터에 포장도 안에는 펜스처럼 대충 주차장이 있죠. 거기에 차가 꽉 차갖고 차키 꼽아놓고 그래요. 꼽아놓고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.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사람들, 다 어려운 사람들, 대전, 그지들. 언뜻 보면은 무슨 시험 준비라는 거 맞죠? 마칠게요. до Tiniti 오지구 주차장은 아멘